저건 사월이라는 시. 그 밑에 시가 읽혀질까요? 저건 안 보일 것 같습니다.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저 밑에 하얀 거는 지금 네. 목련꽃. 목련꽃잎이죠. 네. 꽃잎이 떨어진. 그럼 좀 키워주시겠어요? 제가 한번 이거 여기 나오네요. 저거를 왜 썼냐면요. 그게 안 읽어도 돼요. 그 밑에 목련꽃이 떨어진 목련은 걸음마도 못하고 네. 그거 안 읽어도 되고요. 저 밑에 보면 저 목련꽃이 저게 잘 보면 아기 발바닥 같아요. 아 네네. 네. 그래서 저 시 쓴 것이 그때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쓴 시거든요. 그런데 이제 거기 고등학생들이지만 부모님들은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이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직도 사회에 나가지 못하고 그런 마도 못한 그 아기의 발바닥을 벗겨서 그러니까 이제 죽은 아기의 발바닥을 벗겨서 걸어가라고 이렇게 한 입 한 입 놓아둔 거 그래서 저기 발바닥하고 똑같이 생긴.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마음 그래서 저 위에 저 어머니 올라와서 바다 보는 거거든요. 엄마가 바다를 보면서 아가를 등록하는. 저 끝에 보면 조그만 섬 같은 거 있을 거예요. 바라게. 그러네요. 원래 아스라이 보이네요. 네. 그게 뭐 죽은 자식일 수도 있고 세월호 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릇마도 못한 사회에 나가지도 못한 첫 발도 못 디딘 내 자식들이 수장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하고 저 꽃잎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꽃잎을 계속 이게 그리 쓸 때 보면요 어떤 사물을 계속 쳐다보다 보면 그 사물의 형태 속에서도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바위는 바위에 언어가 있고 또 뾰족한 창은 창에 언어가 있고 저거는 좀 얇고 독특한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놓아둔 것 같아요. 그래서 죽은 아기 발바닥을 벗겨서 이렇게 걸어가라고 어미의 소망을 이렇게 꽃잎으로 놔둔 것. 지금 시청자분들 말씀 주시지만 정말 이 감동이 오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그림 슬픈 이야기. 그리고 이제 이 글이나 모든 글들 보면 슬픔이 꼭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. 슬픔이 힘이 될 때도 있고 또 우리 여기 우리 최강호 의원님 여기가 인간시대죠 이 제목이.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 건은 바닥에 이르기 위해서는 슬픔을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기쁨만으로는 되지 않는 물론 이제 기쁨으로도 그 바닥에 이르는 경지가 있겠죠. 아주 유머러스한 그런 어휘들을 잘 구사하고 또 우리 전쟁터에도 보면 껌 씹으면서 막 죽어가는 영화 있잖아요. 막 총 쏘면서 계속 껌 씹고 웃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경지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우리가 많이 도달할 수 있는 게 슬픔. 그래서 슬픔을 통과하고 이제 시에 이르기도 하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도에 이르기도 하고 이제 슬픔도 그냥 좀 지극한. 바닥까지 떨어지는 지극한 슬픔을. 네. 그러면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나. 그래서 우리 세월호 참사에 희생하신 어머니들 그분들의 움직임 그분들의 시위. 그러니까 그때 우리 문재인 정권이 탄생할 때 엄청난 역할을 한 분들이잖아요. 그 강화문에서 계속 시위하면서 그분들은 누가 못 말릴 거예요. 말릴 수가 없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거와 또 동일하게 얼마 전에 우리 이태원 참사했지 않습니까 네. 거기에 부모님들도 지금 못 말리죠. 아무도 잘. 그러니까 가장 오래 끈질기게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저항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. 남미 칠레에 보면 그런 분들 있죠. 부모님들이 최초로 만든 감옥 간 자식들을 위해서 만든 무슨 단체. 그렇죠. 예전에 칠레 민주화운동 같은 게 진행된 청년들을 그리는 단체가 있죠. 이게 오늘 이 김주재 선생님 말씀을 좀 많은 분들이 정말 듣고 좀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실 겁니다. 이거 인터넷에 일단 김주재 선생님 문의나를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요. 거기에 또 선생님이 내신 시화집들이 많이 있습니다. 꼭 한번 다 찾아보시고 감동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.